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은요, 인연의 끈을 불러드립니다. 임유진님의 무대입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인연의 끈 홍보대사, 대구 모델 MC 가수 임유진 기사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람보다 더 성해 네, 정인 줄 알면서도 세월이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을 왜 해요 오늘 같았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운이 쌓이면서 사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몇 시간만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 여러분, 인연의 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, 인연의 끈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월이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 사람 세월이 이야기라고 말하던 그 사람 눈물은 왜 해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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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명의 안 좋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워 살면서 삶은 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줄까 우는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끝 놓지 못하네 인연의 끝 놓지 못하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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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